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오늘은 미국 기상청 GFS에서 예측하고 있는 서태평양에서 26일 월요일에 985, 헥토파스칼의 4호 태풍탈림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과 북대서양에서도 6월 19일 오전 현재 92일 열대열안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으며 곧 열대폭풍 TS로 발달할 것으로 미국 기상청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미국 기상청의 예측을 살펴보면 4호 태풍탈림은 6월 26일을 전후로 하여 필리핀 동남부 해악에서 4호 태풍탈림으로 발생하여 6월 29일에 대만 동부해역을 지나서 한국의 대한해업을 통과할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윈디의 미국 기상청을 살펴보면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북대서양의 92일 열대열안이 보이고 또한 동태평양에도 92일 열대열안이 보입니다. 만약 92일이 허리케인이 된다면 허리케인 이름은 알린이 됩니다. 지금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을 통해서 서로 관통하면서 미국에 많은 폭우를 뿌릴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6월 19일 월요일 날씨를 살펴보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낮기온이 어제보다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윈디의 유럽중기예보센터를 살펴보면 중국 중부지역으로부터 저기압 강수대가 넘어오면서 하요일 20일 오후부터 한국 제주도에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20일 저녁 11시 정도부터는 전남지역과 서해 내륙지역에도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21일 수요일 아침에는 한국 전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측되우니 비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22일 목요일에도 한국에 국지적으로 비를 계속 뿌리다가 23일부터는 비가 약해지고 흐린 날씨 정도를 보이겠으나 25일 일요일 저녁에는 중국 중부지역에서 또다시 강수대가 서해안을 넘어오면서 한국 제주도와 전남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28일 수요일까지 계속 내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